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하루종일 우중충하고 또 하늘도 살짝 혼미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여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혼란한 그런 애기 엄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어린이집 선생이 연차는 무슨 연차야. 아니 그럼 내 새끼는 어쩌라고. 도저히 용서가 안돼. 놀지 말고 내 새끼 키우란 말이야. 원제.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욕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엄마들이 많은 이곳에 글좀 쓰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어린이집 욕좀 하고 싶어서 말이죠. 일단 글을 쓰는 저는 워킹맘이구요. 이제 18개월 된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지난 3월부터 저희 동네 아파트 1층 가정식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아니 여기 원장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기들이 많이 어려요. 그래서 그런지 늦게까지 맡기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래 뭐 첫 상담 때부터 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여기는 아기들도 적고 선생도 몇 안됩니다. 원장을 포함해 총 3명이에요. 거기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각 즉 오후 6시 이후까지 돌봐주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안맞는다 싶으면 인근에 있는 꾹꾹립 어린이집으로 가거라. 이러더라구요. 참고로 그 꾹꾹립은요.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그 자체로도 별로지만 순번도 안되요. 그렇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곳인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뭐 어쩌겠나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집에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또 막상 보내니까 처음엔 아이가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선생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는 데다가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건지. 선생이 키즈노트에 사진도 예쁘게 올려주고 애기 노는거랑 먹는거 등등등 신경을 잘 써줘서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제가 5시 퇴근이라 집에 도착을 한 후에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한 6시쯤에 가면 항상 우리 애기 혼자만 남아있는거 그게 마음에 걸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니까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는건 말이죠. 이 어린이집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란 핑계로 무려 일주일씩이나 문을 닫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럼 우리 애는 어쩌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장한테 좀 따졌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선생들에겐 여기가 직장이고 또 근로자인 만큼 연차를 줘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처자로 오게 되면 아기들이 낯을 가려서 울고 떼쓰고 그러다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니 어쩌니 나블라블블라블라블라 이런 그지같은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참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당직선생을 둬요! 이러니까 본인을 포함해 총 3명이라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어렵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더라? 일단 원에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조리사가 나와 밥도 해야 하고 선생님 화장실 등등등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이 반드시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직을 하려면 최소 2명은 출근을 해야 한다네요? 진짜 끝까지 그지같은 변명 변명 짜증나요. 아니 솔직히 나는 돈을 내는 손님 입장이고 그런만큼 어린이집은 장사를 하는 곳인데 도대체 왜 손님이 가게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지 여러분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 이해가 되나요? 특히 저에게 주어진 연차를 아기 방학 때 전부 써버려가지고 결국 저는 쉴 시간도 없이 애 방학에 다 뺏기는 거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억울하고 짜증나 미쳐버리겠어. 또 여기서 알게 된 애기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집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진작에 쉬는 중이고 그러면서도 보육비용은 다 낸다고 하는데 이거 참... 아 참고로 이 여자는 전업주부예요? 아니 그 원장은 그렇게 보육비도 다 받으면서 방학을 한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 정말 저같은 오킉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정말 꿋꿋잎밖에 없는 걸까요? 근데 그 꿋꿋잎 들어가기가 어디 쉬워야 말이죠.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담임한테 여기는 왜 애들이 일찍 가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아직 애기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직장맘들 대부분 오후에는 아이의 할머니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마치 우리 애 안... 이건 마치 우리 애만 할머니가 안 돌봐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기분 진짜 더럽더라고. 아 또 있습니다. 원장이 그래요. 원래는 선생들도 하루에 한 시간을 쉬어야 한다면서 자기네 어린이집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생들이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연차만큼이라도 좀 편히 주고 싶다며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지 내 말은.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리고 선생들 쉬는 시간. 그건 어디까지냐 그쪽들 사정인데 왜 제가 그걸 신경 써줘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핑계만 많고 너무 화가 납니다. 여하튼 어린이집 방학하는 거 저는요. 절대 용납 못하고요. 민원을 좀 넣을까 하는데 이거 어디다 넣어야 하죠? 그리고 다른 워킹맘들은 어떻게들 지내세요?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적어도 개념 없는 너처럼은 안 지냅니다. 2번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원장이 꾹꾹립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못 보내놓고는 왜 엄한 데서 지랄이세요? 엄마들이 조리원에서부터 어린이집 대기 타는 거 그걸 괜히 하는 건 줄 아세요? 응? 내 댓글 여자는 그러니까 뇌를 대기 걸어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단 1도 없는거지요. 어? 그리고 요즘 범죄 저지르는 10대들 보면은 그 대부분이 그래. 딱 이런 그지같은 부모가 뒤에 있더라고. 어? 2번 말끝마다 선생 선생 못 배운 티 철철 넘치네. 진짜 글만 봐도 쓰니 인성 품격 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대안을 찾던가 해야지 왜 애꿎은 어린이집을 욕하고 있는거야? 어? 진짜 진상 중에 최고 진상 핵진상 똥진상이네. 응? 2번 아니 18개월짜리 아이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면 엄마로서 불쌍하고 안쓰럽지 않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옷을 갈아입고 데리러 간다니 나 같으면 애 안쓰러워서 픽업부터 하겠구만 그냥 꿋꿋립에 보내요. 뭐? 들어가기가 힘들다구요? 그건 니 사정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자기 연차는 아깝고 그러면서 선생도 쉬는 꼴은 죽어도 못보겠고 모성애라곤 단 일도 없는 이런 사람도 아이를 낳아 키우네 세상에 3번 아니 애기는 지랑 남편 둘이서 낳아놓고 왜 생판 남이 선생한테 연차를 갈아 넣으라고 그러는거야? 어? 그렇게 선생이 본인 연차 갈아 넣어서 키워주면 쓴이가 상여금 200% 정도 챙겨줄겁니까? 보니까 계열로 터져가지고 국국립도 못보낸거네 개념없이 굴지 말고 니 아이는 니 남편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 아줌마야. 4번 에휴 글꼴하지 마라. 못배운 티 오지게 내는구만 그래도 지새끼를 돌봐주는 사람들인데 님자는 붙여야지. 끝까지 원장 원장 선생 선생 5번 이런 미친 지 연차를 아이 보는데 다 써서 억울하대요. 아니 그럴거면 도대체 애를 왜 낳은거요? 어? 니 새끼 돌볼 때 연차 쓰는게 억울하면 그러면 생판나미 선생은 오죽하겠냐고? 에? 친자식 맞니? 물론 어른이집이 방학을 하면 부모로서 걱정해야 되겠지만 지가 못 씌워서 억울하다니. 세상에. 진짜 대박이구만? 6번 이 짧은 글만 읽었는데도 딱 상종하기 싫은 스타일이에요. 선생 선생거리는 그 말투에서부터 본인은 갑 어른이집은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거 같아. 어? 정말 이웃으로도 만나기 싫은 종종이야. 진짜 이 아줌마 밑에서 자랄 아이만 불쌍하네요. 7번 나도 워킹맘인데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연차 씁니다. 아니 너희 남편은 뭐하는데요? 도대체 왜 어른이집에다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거야? 이유가 뭐야? 추가? 출근하고 댓글 보는데 대부분 제 욕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정말로 이게 제 잘못입니까? 그럼 방학때 문 닫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 저같은 사람들 많이 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제 욕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댁이 애 막힐 곳 없는거 그 역시 댁래 사정인데 그걸 어른이집에서 어? 그러니까 왜 댁래 사정을 신경 써야 한다 이거냐고 내 말은 어? 정말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왜 욕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2번 야 고작 이런 여자가 키우는 아이랑 내 새끼가 같은 하늘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한다니 통탄스럽다 3번 이 여자랑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진심 불쌍하네요 지 능력이 안되는걸 탓해야지 세상 탓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 뭐냐? 남편 없어? 혼자 키워? 그게 아니면 남편한테 지랄을 하란 말이야 아우 사이코패스 이런것도 생물이라고 애를 낳았어 세상에 4번 진짜 이런거 볼때마다 학부모 블랙리스트 생겼으면 좋겠어요 5번 여자 본문도 그렇고 추가도 그렇고 말하는거 보니까 평소에 어떨지 참 어? 잘 보입니다 알만해요 아니 뭐? 손님? 어처구니가 없구만 잘들어 이 아줌마야 내 새끼를 맡기는 순간 무조건 약자가 되는거요 아니 그마저도 안되겠다고 쫓아내면 어쩌려고 그래? 어? 너 미워서 애한테 몰래 어? 어? 해코지하면 어쩔거냐고 그런 생각을 정말 안해봤나? 끝으로 바로 너같은 미친 갑질러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살을 하는거요 근데 넌 모르겠지 아마 응? 6번 와 이 여자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아니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시터 쓰면 되잖아 야 참 세상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사람들이 참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오염이 되나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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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